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진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19550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오전 10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니커 FNG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FNG 현재 시각 총액은 700억대의 굉장히 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대 주주는 팜스토리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지분이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마니커 FNG는 어떤 회사냐면 육류를 가공해서 파는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HMR 쪽이 잘 나가고 있죠.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HMR 관련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매출이 좀 상승 나오다가 작년에 좀 빠졌습니다. 영업이익도 좀 감소를 했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작년도에 두 배 가까이 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이때 이제 갑자기 늘어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채가 왜 늘었냐 갑자기 한번 보시면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늘었죠. 요게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을 증가를 하면서 100억 원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리게 됩니다. 운영자금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빌리고 요걸 이제 유형자산 양수 하면서 이제 토지랑 건물을 사게 됩니다. 여기 좀 그 빌린 돈이 들어갔겠죠. 어느 정도 요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 이후에 여전히 있는 그 부채를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걸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주주배정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악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채무상암 자금으로 이만큼 들어가게 되고 시설자금 뭐 공장같은데 쓰이겠죠. 운영자금으로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했던 3월 22일 장 끝나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있다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라인 형성하고 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움직이고 있었는데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결국에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날 17부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여기 지지라인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살살살 흐르다가 이제 오늘 권리락 권리락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받으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 아직 유상증자를 받아보신 적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있으실 텐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 발행가는 감소 좀 줄었어요. 5700원에서 4800원으로 줄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이 예정 발행가가 처음에 5700원일 때가 이 날 발표한 거죠. 3월 22일에 이 날 기준으로 5700원인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 가격은 더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800원으로 더 싸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은 5월 25일에 정확한 이 유상증자 발행가가 나올 거예요. 그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신주배정일이 4월 8일이죠. 4월 8일인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하는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4월 6일까지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4월 6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매수를 하셨으면은 유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제 매도했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권리락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권리락이란 권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권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격 또한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오늘 사신 분들은 이제 유상증자 권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당 몇 주만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0.46주죠. 0.46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말인즉슨 한 주 가지고 있으면 0.46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속수점은 빼기 때문에 그냥 한 주도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주 100주를 가지고 있다. 100주 가지고 있으면은 46주를 받는 거죠. 46점 이렇게 되는데 46주 빼고는 소점은 못 받는 거 46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꼭 이 46주를 다 안 받으셔도 돼요. 이것보다 적게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살짝 높게 청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과 청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음에 청약 예정일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청약 예정일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청약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때 하셔야 그 예정 확정 발행가로 주식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싼 가격으로 현재는 이제 4,800원으로 일단 나왔으니까 뭐 이 가격대에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청약을 아까 배정받은 주식수만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100주 가지고 있었으면 46주 이런 식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청약은 이제 원래 하시던 HTS나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HTS나 MTS 증권사 가지고 있는 증권사에 HTS나 MTS에서 하실 수 있고요. 유상청약 메뉴가 있을 거예요. 유상청약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비빌은 이제 내가 만약에 100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46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 뭐 40주 청약을 했다. 40주 청약을 했는데 예정 발행 그 예정 발행가가 4,800원이었죠. 5,000원이라고 봅시다. 만약에 올라가지고 발행가가 5,000원이다. 예정 발행가가 5,000원이면 5,000 곱하기 40 그러면 20만 원만큼은 예수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이 납입일 날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이때 청약한 물량만큼의 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6월 17일에 그 청약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거죠. 40주 청약을 했다. 그럼 40주가 이날 들어오는 겁니다. 6월 17일에 이렇게 해서 일단 주가 흐름은 사실 현재는 어떻게 이 이후에 이렇게 빠진 이후에 걸리락 이후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워낙 많이 빠진 빠진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발행가가 확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이 발행가를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슬슬슬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확정 발행가 확정 예정일이 좀 가까워지면 주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예정 발행가 이것도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 갭을 갭하라겠죠. 이 갭을 한번 채우러 가는 것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현재는 지금 수정주가로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 그 유상증자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다 유상증자가 반영이 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놀아볼 수 있겠죠. 7500원 부분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윗골이 달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오늘 마니카 F 엔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추천 종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무료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오는 무료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7시 40분부터 소장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료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주의사항 읽어보시구요. 전일 미국 증시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국내 증시도 장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구요. 그래서 이렇게 9시에 시장 개장을 하게 되면 무료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BGF 현재가 7000원 기준 매수 매수 신호가 나오구요. 1차 목표가 청절가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 종목에서 4종목 정도를 무료추천 해드리고 있구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에서 안내해 드리는 무료추천 종목은 모두 초단타로 단기로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